래프트 더블 하프톤 스텝 구성 A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신 뒤에는 저하고 같이 움직여주시는 것이 외우시는데 굉장히 빠르고 유익합니다. 자 스텝을 먼저 외우셔놔야 나중에 손동작이 들어가고 제가 리드 설명을 드릴 때 손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리드와 그러니까 스텝을 얼른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스텝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사이드로 나와서 라인을 건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여덟 자 래프트 더블 하프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예 이렇게 룰라 선생님이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라인을 건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여덟 자 여성의 정면으로 라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지금 현재는 중국과장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도장에서 좀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거의 안 움직이시거나 스텝을 막 걸어 당기는 스텝으로 하시는데 그 스텝하고 룰라 선생님 발하고 틀리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걷는 스텝도 다 가르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용이기 때문에 여성 스텝은 룰라 선생님처럼 현장에 나갔을 때 여성들이 그렇게 안 가서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걸어도 상관은 없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나중에 막 힘으로 당기시는 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걷는 스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는 스위블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스위블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쫙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맛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했을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자, 넷부터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섯에서 하나, 둘, 카운트 변화에 따라서 스위블 하는 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스위블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 파스 더 합니다. 하나, 둘 제 발도 자세히 보면 스위블이 약간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스위블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스퀘어가 아니고 여성은 일자로 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자, 다시 한 파스 더 오니까 세, 넷, 다섯, 여섯, 넷. 이렇게 스위블을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일곱, 여덟. 여성 얼굴을 보고 하나, 둘, 마주 쓰고요. 세,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힘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블이 일어났을 때 스위블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탕! 당겨지는 이런 맛이에요. 이런 맛으로 하는 건데 그게 막 당기는 걸로 보였는지 그냥 막 잡아 당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손통장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왼손으로 바꿔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성의 얼굴을 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성의 얼굴을 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어느 손을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그건 리드자의 몫입니다. 다른 피규어를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꼭 어느 손을 잡아라 가야라 마지막에 제자리 스텝 할 때 이 손을 잡아도 되고 이 손을 잡아도 되고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